서로서로 감정을 교감하는 듯한 느낌을 더 많이 가졌으면 또 어땠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고 오빠 얘기처럼 다음 작품에서도 만나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빠의 동욱 오빠가 진짜 재밌으세요 유머 감각 있죠 근데 처음에는 낯을 둘 다 가리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약간 즐겁게 촬영하는 정도였지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런 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? 너무 웃겨요 제가 너무 웃겨서 오빠가 나중에 코미디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진짜 코미디 하면 너무 즐겁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 두 분 다음 장르는 코미디로 결정은 난 거네요 코미디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좀 써주시면 그럼 관계는? 어떤 관계로 만나면 좋으세요? 떨어뜨려 놓지만 않으면 되죠 계속 같은 신에만 있게 해주면 그 정도로 호흡이